우리 학원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크게 숨 쉬면서 말하도록 하세요 자 가운데 앉으세요 지오 VM17 하기로 했네요 왜 까불이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랍 쓰는 방법은 D L A P 클랍 그래서 무슨 시고 무엇 손뼉 뭐한다 박수 치다 그러면 하다씨는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는데 하다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바로 얘기해 둘 거야 하다씨에는 뭐 할 수 있다? ing를 붙이면 뜻이 바뀌겠죠 당연히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뜻도 바뀌겠죠 어떤 뜻이 되느냐 박수 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박수 치는 중인 이라는 이름씨나 또는 어떤씨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코딱지를 팔에 한 번씩 꼭 파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네 몰래 파지 엄마는 그게 저에서 사 파는데 엄마는 그걸 파지 말래요 샤워 같은 가야되나 세수할 때 코에 자극이 돼서 이렇게 여기 붓거나 까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 코피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만하시고요 세수할 때 아세요 답답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글루죠 글루 쓰는 방법은 G L L U E 그렇죠 글루 무슨씨구 이름씨구 하다씨겠죠 오케이 하다씨니까 또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글루잉으로 붙이는 중인 붙이는 것 오케이 글루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잠자요 응 맞아 슬립 슬립 쓰는 방법은 S-L-E-E-P S-L-E-E-P 무슨씨구 하다씨구 하다씨구 이름씨죠 뭐한다 잠잔다 아 무엇 잠 슬립 그 다음에 얘는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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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방법은 C-L-O-U-U-D C-L-O-U-D C-L-O-U-D 클라우드 오케이 클라우드 무슨씨죠 이름씨구 예 무엇구름 딱 계속해서 이름씨구 풀 survivors Раз 클라우드 그 다음에 muling 설명 셀 수 없는 이름일까? 셀 수 있는 이름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그래 어 어플럼 여럿이 있습니다 어플럼즈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장갑은 상상이 몇 개냐 없을 때로 말할 수가 없죠 그쵸 오케이 장갑은 장갑은 글러브 쓰는 방법은 G L O P G E 오케이 보통 장갑은 어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글러브즈 이렇게 씁니다 글러브 글러브 예? 장갑 둘이잖아 그니까 장갑이 두 개가 있잖아 그쵸 보통 쓸 때는 글러브즈로 이렇게 써요 한 개만 필요할 때는 글러브지만 그 다음에 슬라이드 슬라이드 쓰는 방법은 S L I T E S L I T E 이 슬라이드 예 찬송 코딱지가 제 그거 10일 동안 모은 것보다 크거든요 와우 그래서 100일 동안 모아서 찬송지 이렇게 에이꺼상으로 코딱지 대결중이다 오케이 그렇네요 백딱지는 코딱지거든요 워우 한꺼번에 모으는 거야? 흐흐흐흨 찬송 헤헤헤 당연히 그러시겠죠 오케이 무슨 시고 바다시고 이름시네요 크흐흠 크흥 그 다음 큐브 큐브 음 그것도 되지만 그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렇죠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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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레고 같은거 이런거 레고 같은거 이런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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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땡땡 놀이 큐브는 이렇게 이 가로 세로란 얘기 알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야지 큐브인데 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길쭉하게 생긴거 그 직사각형 모양 그니까 큐브는 모두 길이가 똑같아야 큐브고 얘는 이런 모양까지도 큐브 말고 이녀석 뭐 이렇게 생긴거 가지고 놀잖아 우리 레고 이런거 끼워 맞추고 이걸 무슨 놀이라 그래 레고 말고 다 아 그래요 모르는군요 블락 블락롤 이라고 블락 수와 됐습니까 플레인 오케이 셔프를 했는데요 글라스 쓰는 방법은 glss 무슨 씨죠 이름 씬데 이 뜻일 때는 셀 수가 그렇죠 이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잔 하나는 뭐라 그랬다 어 글라스 여러 잔이면 뭐라 그러냐 쓰 소리로 잘 잘 보세요 쓰 소리로 끝나면 그냥 s를 또 쓰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뭐들 잔들 유리 잔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이름 씨 어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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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씨 어찌씨 이름씨 그래서 일단 소리는 black 쓰는 방법은 b l a c k ok 그래서 무슨씨 어떤씨죠 어떤상자 검은상자 어떤 밤 어두운 밤 어떤씨죠 이건 어떤씨 그 다음에 또 무슨씨 이름씨죠 ok 그 다음에 시계는 이름 씌고 클락 쓰는 방법은 c l u c k 그렇죠 오가 가진 4가지 소리 o a u 뭐 이상한 소리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다 까먹었죠 오가 가진 4가지 소리는 오우 오 아 어 오우 소리는 안갖고 있어요 오 오 아 어 야 오 오 아 어 박rans JW 화장 환장 치러 왔구나 여기서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 오 오 오 오 어 yes ok paid 바 hydrated 라고 아 아 그렇죠 blogs 그래서 아우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Ce Unter üt LA Skye 추fer могу 있을까 unquote very extract 감사합니다.